건강을 위해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하는 이유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은 몇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소비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종종 고도로 가공되고 첨가된 설탕,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 나트륨, 그리고 인공방부제로 보장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의 중요한 섬유질,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낫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주요 음식 공급원으로 의존하는 것은 영양소가 부족한 식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비만, 심장병, 그리고 당뇨병과 같은 만성적인 건강 상태를 발전시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트륨 고함량 인스턴트, 국수, 통조림, 수품, 그리고 냉동식사와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 맛과 보존을 위해 종종 많은 양의 나트륨을 적재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수분 보유, 그리고 다른 심혈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은 나트륨 소비를 줄이고, 더 나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종종 대량으로 가공되고 포장되는데, 이것은 오염과 식품 매개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의 부적절한 취급, 보관 및 처리는 식중독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매스꺼움, 구토, 설사, 위경련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온전한 음식을 선택하고,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식중독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체중 증가 많은 인스턴트 음식들은 영양가는 거의 없지만, 체중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빈 칼로리가 높습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 없이 칼로리가 높은 인스턴트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체중 증가와 비만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체적이고 최소한으로 가공된 음식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 다양성의 부족 인스턴트 음식은 종종 식이 다양성이 부족한데, 이것은 그들이 최적의 건강에 필요한 광범위한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일, 야채, 통곡물, 기름기 없는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전체, 음식을 포함하는 다양한 식단은, 여러분이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높은 첨가당 함량 인스턴트 아침 시리얼 맛이 나는 오트밀 봉지 그리고 미리 포장된 디저트와 같은 많은 인스턴트 식품들은 많은 양의 첨가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만, 제형, 박뇨병, 그리고 충치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은 첨가된 설탕 섭취를 줄이고, 더 나은 혈당 조절과 치아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종종 보도로 가공되며, 전체적으로 가공식품이 많은 식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많이 함유된 식단은 비만, 심장벽, 그리고 특정한 종류의 암과 같은 만성적인 건강 상태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전체적으로 최소한으로 가공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식단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장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 인스턴트 음식 특히 섬유질이 적고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과 설탕이 많은 음식은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장은 소화, 영양소 흡수, 면역 기능, 그리고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위해 중요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더 많이 포함시키면 건강한 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편의성에 대한 의존성 식사를 위해 인스턴트 식품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간편식에 대한 의존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식사 계획, 준비 및 요리에 대한 참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식사의 질과 영양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식사 계획과 요리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마음에 드는 식사와 음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촉진하는 즐겁고 보람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고려사항 인스턴트 음식은 편리하지만 신선한 전체 음식에 비해 종종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스턴트 식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그것은 영양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더 많은 전체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여러분은 돈을 절약하고 더 건강한 음식 선택에 예산을 할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은 향상된 영양, 더 나은 심장 건강, 더 낮은 만성 질환의 위험, 더 건강한 내장 그리고 향상된 재정적 고려를 포함한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전체적이고 최소한으로 가공된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고 식사 계획과 준비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성취하고 최적의 건강과 웰빙을 촉진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은 여러분의 전반적인 식단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성적인 건강 상태의 위험을 낮추고 더 나은 건강과 웰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온전한 음식과 집에서 요리한 식사를 선택하는 것은 더 큰 영양적 가치를 제공하고 더 건강한 생활 방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